자 정교훈 우리가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나의 삶 나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가수들의 인생과 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삶의 노래를 통해 즐거움을 줄 문소희씨 그리고 태윤씨 둘의 노래를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집에 있다고 전화해놓고 왜 아직 바깥에 있는지 술이 좋더냐 여자가 좋더냐 아니면 내가 싫더냐 순절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이제는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오 믿을 뿐 남자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습괄간 거짓말이야 집에 있다고 문자 해놓고 왜 아직 바깥에 있는지 술이 좋더냐 술이 좋더냐 여자가 좋더냐 여자가 좋더냐 아니면 내가 싫더냐 아니면 내가 싫더냐 순정을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이제는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몸이 될 뿐 남자야 이제는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몸이 될 뿐 남자야 몸이 될 뿐 남자야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건가요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건가요 커피 마시고 영화를 봐도 영화를 봐도 온통 네 생각뿐이야 지금이라도 차를 돌려서 너에게 가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돌아와 하고 싶은데 그때로 그때로 떠나고 싶어 그때로 그때로 돌리고 싶어 당신과 당신과 나의 추억 속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어 그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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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고 싶어 그때로 그때로 돌리고 싶어 당신과 나의 추억 속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어 그때로 그때로 떠나고 싶어 그때로 그때로 돌리고 싶어 당신과 나의 추억 속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어 당신과 나의 추억 속으로 모든 걸 돌리고 싶어 당신과 나의 추억 속으로 flag자 당신과 나의 추억 속으로 span